이 도로는 왜 없어집니다 이거? 이 경계기 생긴 지가 언젠데 이게? 시설공단 건데 이거는 이 안쪽으로는 시설공단이고 이거 놓을 건지 지주가 놓을 건지 알아야지 도면 좀 한번 봐주세요 지주가 놓을 건지 괜히 사유지인데 갔다가 길을 내준다고 했다가 지랄 난데 지랄 난데 사유지면 안되지 시유지 같으면 낼 수 있잖아 어디까지 길을 낸다는거야? 길을 낼래요? 뭔 길을 낼? 여기? 일로 계속 저기 저 굴다리 저기요? 후사격이 있는데 길을 내야 된다 근데 저기 일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야 일로는 못 들어온다 나가면 이렇게 나가지만 못 들어온다고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거 나가는거 봤네 평범신을 막 보랐어 여기 사유지니 그냥 알 다 그냥 이런식으로 집배우니까 차이네 그래서 이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제천시에서 이런 데가 어딨냐 이거야 아예 났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눈은 못 계신다 양치 그럼 꼭 과장님 알면은 저 앞에 아시건 이렇게 꺼지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사를 풀었으면 그렇게 그치와 내 핸드게임이 사육Goo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